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민방송의 김주연입니다 경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 5일 영양군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경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으로 새롭게 추대된 박재서 영양군체육회장이 주재하고 경상북도체육진흥과장, 경북체육회 회장 및 사무처장과 경북의 각시군체육회장이 참여했으며 협의회의 새로운 이사선임과 경북체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재서 경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은 항상 경북체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경북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양군에서도 경북의 체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경북체육회와 더불어 각종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도단위대회 등의 체육대회 개최와 종목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도민의 화합과 지방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민의 화합과 지방체육회장협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경북도민의 화합과 지방체육회장협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